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이슈인 내용입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혼자 남게 되고 어른들이 또 탔는데 어른들이 아이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찾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른들이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항의성으로 느껴지는 데자부 같은 걸 글을 엘리베이터에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죠. 잠시 어린이 어린아이와 함께였던 어른분들에게 시작부터 홍게쪼죠? 잠시 어린아이와 함께였던 어른분들에게 지하 3층에서부터 본인의 실수였거나 엘리베이터 기계 작동 오류였을지도 모르지만 이상하네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36개월이면 이제 웬만큼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공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런 걸 할 거면 여기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적어놨어요. 본인의 실수였거나 엘리베이터 기계 작동 오류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미성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은 법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혹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계약은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물릴 수 있어요. 왜? 그건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미성년이 실제 자기가 그 계약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물릴 수 있어요. 그만큼 미성년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미성년이죠. 스스로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은 결국은 보호자가 중요해요. 즉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문단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자기의 과실을 확실하게 적어놓고 하면 그나마 좀 그나마 존중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부분은 없네요. 다시 지하 3층부터 지하 3층에서부터 본인의 실수였거나 엘리베이터 기계 작동 오류였을지도 모르지만 36개월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혼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었다면 그 공간에 함께하는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어린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도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어른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그 근처에 있으면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 그럼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혼자 있어. 근데 내가 그 아이에 가장 가까이 있어. 근데 주변에 아직 어린이 없어.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도의가 생기나? 그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없다면 내가 단순히 아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도의가 있지 않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존재하는 건 누구다? 보호자. 법적 보호자는 당연히 아이가 그런 상황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그건 뭐 법적인 책임이 있죠. 하지만 다른 어른이 주변에 아이가 혼자 있는데 내가 가장 그 아이와 가깝게 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아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게 아니잖아. 맞죠?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위험한 장소인가요? 타면 뭐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아니잖아. 당연히 그 상태에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른이 그 아이를 꼭 뭔가 책임을 지고 안정을 보장을 하고 할 필요는 없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다른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내가 아이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치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살펴보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될 도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 데다가 이런 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고 못 썼을 아이를 엘리베이터에 혼자 두고 각자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겪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엄마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놀라고 못 썼을 아이를 엘리베이터에 혼자 두고 각자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겪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죠? 그 아이가 스스로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집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별로 이상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그 아이의 심리까지 그 아이의 상황까지 어른이 다 인지를 해야 돼. 아 얘가 지금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우리의 현실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저기 남미나 베네수엘라 정도면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하면 철창으로 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데 막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태에서면 뭐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주택,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가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아이가 그때 무서웠을... 글쎄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놀라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야지 그러면 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와 함께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시간을 보내줘?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가 여자아이야. 여자아이인데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있어. 걱정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내리지 않고 그 아이와 계속 타고 있어. 근데 그게 나중에 CCTV에서 탁 잡혔어. 자, 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데 사람이 각자 집으로 내려서 들어가는 상황 그 다음 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민이 탔는데 올라갔다가 자기 집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이 아이와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계속 있는 상황 둘 중에서 뭐가 더 이상하게 보일까요? 저는 후자 같은데요. 그렇다고 아이야 걱정하지 마라고 손을 대는 순간 바로 성추행이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는 무서운 세상이라서 내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 호의가 그 당사자에게 호의가 아니면 우린 범죄야. 그래서 우리는 요즘 세상은 정말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호의인 게 이젠 중요하지 않다니까 상대방이 중요해. 그걸 경험하는 특히 그게 이제 여성분이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돼요. 왜 법으로 여자분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해버리면 우리는 다 뒤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봐. 가장 정상적인 상황은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는데 선생님 3501호이시죠. 그런데 선생님 왜 3501호에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안 내리고 이 여자아이와 같이 계속 내려가는 데도 있었고 올라가는 데도 계속 있었던 거죠. 이유가 뭐죠?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를 걱정하지 말라고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아휴 걱정하지 마 아이야 엄마 찼니? 라고 하는데 CCTV에 그게 보여? CCTV에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소리가 안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아이를 다독이면서 조심했는데 CCTV 상으로는 아이와의 어깨를 여자아이의 어깨를 아저씨가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막 말을 해. 그런데 아이는 제대로 얘기를 못해. 어린애라서. 그걸 이제 나중에 엄마가 CCTV 딱 보고 뭐해. 바로 성추행으로 신고하지 않을까? 손을 잡고 있다. 그래 아이야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손 잡아줄게. 손을 꼭 잡고 엄마 찾자. 라고 말은 하는데 나중에 CCTV를 딱 봤다. 그런데 아저씨가 자기 집에 내리지 않고 갑자기 우리 딸아이를 손을 잡고 가만히 서 있다. 그리고 다른 층으로 이동한다. 바로 성추행 신고죠. 그럼 바로 한순간에 그냥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는 어른들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자기 집으로 간 게 가장 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지금 어떤 자기 감정에서 저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반대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저 사람은 아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있어주고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손을 잡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할까요? CCTV상으로 이거 지금 성추행이다. 라고 신고할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의지 및 판단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도록 방치 및 유기하면서까지 댁내에 다급한 일이 있으셨는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정이 확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혼자 있도록 방치 및 유기 방치 및 유기 방치 및 유기 우리가 거리에서 아이가 혼자 있으면 방치 및 유기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아이가 혼자 있다라고 해서 방치나 유기가 아니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근데 우리가 보통 유기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뭔가 나의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걸 보통 유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기견이라고 하면 내가 키우지만 내가 책임이 있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돌아올 수 없게 버린다든지 아니면 치매 할머니들 치매 할아버지들을 이제 차에 태워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지역에다가 떨궈놓고 가버린다든지 유기 사건들은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은 그냥 주민일 뿐이고 같이 탄 것 뿐이지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같이 탄 것 뿐이지 법적인 보호 책임이 없어요. 즉 법적인 보호 책임이 없는데 유기라고 하는 건 그 탄 사람들을 진짜 어떻게 보면 모욕한 거죠. 유기라고 하기에는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아이를 그 상태까지 되도록 했다. 라고 하면 그 뜻은 몰라요. 그 뜻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게 유기냐 아니냐 라고 할 때 유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아이가 그렇게 상황까지 보호자의 영역 밖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 없는 사람에게 구조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공간에 잠깐 있다가 내렸다고 유기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아이 데리고 가서 키우고 관리해도 돼요? 안 되잖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유기지 책임이 없는 사람은 주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진짜 너무 주장이 좀 그렇다. 그리고 방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그냥 이동을 한 공간이지 거기에서 뭐 우리가 방치 그럼 우리가 집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행위가 다 방치되는 행위야? 저거 왜 저렇지? 다음 지하 3층부터 30층 가까이 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 3층까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 그 시간은 어린아이가 견디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지? 자 아이가 몇 층? 아이가 3층부터 탔겠죠. 3층에 탔고 어른들이 뭐 1층에서 탔겠죠. 타고 뭐 5층이나 10층에 내린 사람은 그 아이와 3층부터 30층까지 갔다가 다시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저 1층에 탄 사람들은 혹은 지하 3층에서 탔다면 지하 2층 1층에서 탄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 집까지만 가는 공간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주변에 다른 어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른과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너는 이 사람이 네 보호자니? 당신이 이 아이와 책임자입니까? 보호자입니까? 우리 그걸 물어보나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다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 그러면 탔는데 여러 명의 성인이 있고 아이가 있어. 그럼 당연히 그냥 가는 거잖아. 그걸 누가 물어봐. 꼬치꼬치. 그걸 꼬치꼬치 물어본다면 보호자인지 아닌지 애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상황 그 상황에서는 모르는 거야. 맞죠? 이제부터 그러면 저기에서는 애 타면 부모와 애의 관계를 다 한번 물어볼까? 자기는 물어볼까? 과연? 다른 애가 어른이랑 같이 타면 엄마예요? 할머니예요? 아빠예요? 누구예요? 삼촌이에요? 다 물어볼까? 자기는 안 물어봤을걸? 그걸 안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 사람이 그리고 그 공간은 그냥 자기 집 가는 정도까지만 이용했을 건데 아이는 30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까지만 가는 공간 시간만 있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30층 사는지 제 꼭대기층에 사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 왜 다른 사람에게 저 책임을 얘기를 할까? 마지막 물론 아이를 놓친 아이 엄마인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상적이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아이를 놓친 엄마인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제일 크지만 제일이라고 하면 결국 내 책임이 크지만 다른 사람 책임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다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던 사람들이 아이를 그렇게 혼자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의 제공자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건 부모고 그 부모가 모든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저 자기 집에 가려는데 마침 그 공간에 아이가 있었을 뿐이죠.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저기에서도 제일 크지만 그 얘기는 너희들 엘리베이터에서 탔던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같은 아파트 그리고 같은 라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지? 물론 다시 읽어볼게요. 물론 아이를 놓친 아이 엄마인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같은 아파트 그리고 같은 라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행여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아이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다. 그 얘기인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죠. 부모가 잘 보면 되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놓치는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저 평범하게 그냥 자기 집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온라인에서 매도를 당하고 이렇게 욕을 먹지 않겠죠. 망카페 같은 데서 욕을 먹지 않겠죠. 저분들은 그냥 자기 집에 가기 위해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처럼 그냥 엘리베이터를 탄 것뿐인데 갑자기 아이를 유기하고 방치한 어른들이 돼버렸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망카페 같은 데서 조롱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아이 방치 유기꾼이 돼버린 거야. 얼마나 어이없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보호해준다? 그럼 혼자 있는 아이들은 다 보호해야 돼. 그럼 길 가다가 주변에 아이 혼자만 있으면 다 보호해? 그럼 자기는 길 가다가 혹시 아이가 혼자 있으면 다 옆에서 지켜보고 물어보고 무슨 일인지 시간 다 보내고 하나? 그럼 길 가다가 그런 아이 있으면 다 해? 다 해? 아니 뭐 뭐랄까 참 이거 보면 안타깝죠? 뭐랄까 어른 일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뭔가 어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들이 들고 책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들이 참 애매해졌다 뭐 나 역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뭔가 예전만큼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걸 남 탓 누구 탓 그냥 저기에서는 자기가 아이 안아주고 울고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큰 죄를 졌다 그냥 그러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거지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저 죄 없는 평범한 다른 주민들을 저렇게 몰아세우고 저 행동 자체 생활의 어떤 삶의 어떤 행동 자체가 사실은 아이에게는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저런 생각이나 행동 자체가 아이에게 영향이 가겠죠 그냥 자기가 다 잘못이고 책임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어떻게든 남의 탓을 돌리고 당연히 그런 삶에 그런 것들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뭔가 우리 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튼 뭐다 저 주민분들은 진짜 현명한 행동을 했어요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런 사람이면 진짜 아이가 걱정이 돼서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 다독이고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면서 뭐 잠깐 그러면 잠깐 너 엄마 못 찾니?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아예 잠깐 데리고 내리거나 하면 바로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대로 현명했고 저 부모라는 사람은 글쎄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한 영상 찍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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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